김관옥사 수고 많아. 이거 근육이 아주.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어떠세요? 괜찮으십니까? 저 좀 봐주실래요? 내가 병원장이 될 상입니까? 안내할 상이다. 아우. 아우. 안내할 상이래잖아. 병원 입구로 가봐. 근데 이 자식은 어디서 또 나타났어? 병원장은 무슨 병원장이야? 그게 뭐가 좋다고? 머리만 아프지. 안 데이트. 박선생. 수술이 잘 됐어. 수치도 좋고. 수고했어? 계속 수고해. 안내할 상이래. 얼른 가.